전성아, 이 이십 말이야. 아빠가 이번에 바로 무죄 판결 받아낼 거거든. 판결 떨어지면 바로 출국해. 왜 그렇게 보내고 싶은데. 나 방학이나 가봐야 할 데 없어. 이번에 나가면 아빠 니가 거기서 10년, 15년쯤 있었으면 좋겠어. 대학, 대학원, 박사. 그 다음, 뉴욕지사. 체크메이트. 게임 오버. 우리 찬성이 아빠 말이 아직 대답 안 했는데. 왜 그렇게 보내고 싶은 건데. 이유가 뭐야? 막 넓은 데서 넓게 보고 배우라고. 15년 지나고 들어와도 이 아빠가 굳건히 지키고 있을 거야. 우리 아들 자리. 나 보고 싶어서 힘들 텐데. 그렇겠지. 아빠. 어? 아, 러브유. 아, 러브유. 아유, 진짜. 뭐가 그렇게 서운해. 응? 찬성아. 어? 이 아빠가 세상에서 꽉 지키고 싶은 게 하나 있어. 그건 회사가 아니라 우리 아들 전성이다. 우리 아들. 에휴, 아프지만 말아요. 어? 아, 러브. 아, 러는 거, 러는 괴가.